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 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는 댓글이 화물차 미터기 장착하고 주선사 수수료 인하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에 국민 동의 청원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참조해주시고 참조시켜서 끝나지 마시고 적극 동참해 주셔야 돼요. 대표님 이번 주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법인택시 운행 영업을 오랫동안 하고 퇴사 후 용달킥을 시작한 지 3개월 되었지만 킥 수수료 23%가 말이 됩니까? 택시는 미터기로 요금을 책정하고 수도권 시외 할증 요금을 적용받고 있지만 용달하물은 퀵사 단가에 휘둘리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프네요. 응원드립니다. 대표님.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터기 장착법을 국회 청원 동의를 얻는 거고 그다음에 주선사에서 과돈 칼질을 해방을 하고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 국민 동의 청원을 지금 국회에 저희가 입법 청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참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잘 될 걸로 봅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생존권이 걸린 문제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번 댓글은 또 이렇습니다. 미터기 장착의무와 운송요금의 개선은 국민 동의청은 반드시 참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시간 할애하면서 계속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잘 되리라고 봅니다. 기존에 진행하시던 사무실에서 서명받는 작업도 계속 하시는 거죠? 서명 작업도 계속해서 그 서명 날인 받은 걸 가지고 저희가 조합에 별도로 또 가서 제시를 할 거예요. 제시해서. 조합원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협회 차원에서도 좀 동의하고 진행 좀 해 주십사 할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 대표님이 청원한 화물차 미터기 장착법하고 화물차 주선사 수수료 인하를 위한 청원 이 두 개의 링크를 영상 하단 설명란에 달아놓겠습니다. 좀 주변에 많이 퍼뜨려 주세요. 네, 대표님. 다음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연복 대표님, 호화제 TV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주선사 아니면 화물협회 간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쓰지 말고 힘내세요. 파이팅 이랬는데 꼭 그렇지는 않겠죠? 예, 예. 말만 들어도 참 고맙습니다. 우리 하는 일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화물협회나 주선사 말고도 다른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뭐 일이 다 그런 거니까요. 네, 이번 댓글은 이런 게 달렸습니다. 용달협회가 서명 링크 만들고 디지털 방식을 왜 모르십니까? 이랬는데 이건 제가 볼 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 기사부님들 애로상을 알고 조합에서 자기네들 할 일을 알았으면 지금까지 수수방관하지는 않겠죠. 이건 협회가 안 나선다고 해서 이걸 그냥 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개인의 생존권이 걸려있는데 협회가 아니래도 누군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화물 단가 칼질 너무 심합니다. 톨비, 기름값 빼면 봉사정신으로 일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화물 정말 비추입니다. 그랬는데 이 화물 단가 칼질하는 문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입법화 돼가지고 이게 전자서명 끝나면 뭔가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도. 그래서 좀 기다려주시고 적극 동참만이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단가를 칼질하고 오르는 거예요? 상생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추선사 자기네들 배만 불리지 기사들이 얼마나 힘들고 차 한 번 움직이는데 수요 경비까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자기네들 이익금만 생각하는 거죠. 화주가 낸 요금을 그렇게 속여서 올리는 건 그건 상도위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리고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그 방법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폭리를 취했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런 불공정한 행위는 개선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 댓글은요. 미터기 달 필요 없이 어플 다운로드로 엔미터기 도입 절시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화물 미터기를 달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화물 미터기를 지금 택시도 그러잖아요. 미터기 달아도 소비자들이 불신을 하는데 화물 메타기도 달지 않고 앱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얼마나 신뢰를 하겠냐고요. 미터기법도 실행이 안 됐는데 앱을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고 일단 미터기를 달아놔야 그 후에 사후 대책이 논의되는 거예요. 이분은 뜻은 있는데 실천 방법을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미터기가 단순한 미터기가 아닙니다. 그게 국가공인 봉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나 화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즉시 결제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미터기를 달라는 겁니다. 어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단 어플은 국가공인이 없잖아요. 그걸 들이밀면서 현장 결제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미터기를 달자고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표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댓글은 좀 미터기를 찬성하는 댓글 같아요. 미터기 도입해야 한다. 운님은 짐 실을 때부터 내릴 때까지 미터기 누르면 하차 빨라진다. 짐 무게는 니들이 과적 안 실으면 돼. 정량만 실어. 바보더라.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충분하죠. 시간거리 병산제로 해서 내가 몇 시에 물건 상차지에 도착해서 하차지까지 시간이 다 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차를 빨리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시간에 안 해주면 매달 요금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도착제에서도 화물을 빨리 내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요금이 올라갔는데 안 내려 죽겠냐고요. 이분은 진짜 예리하게 지적하셨네요. 네. 이제 기사님한테 까대기 하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까대기 하려면 거기에 대는 별도로 수수료를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터기를 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댓글은요. 화성시 택시기사입니다. 심리할증 때는 거진 키로당 단가 2천 원 가까이 나옵니다. 키로당 2천 원이면 5톤 축차도 덤빈다면서요. 킥킥킥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이거 화물하시는 분들 약간 좀 웃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달라드는 게 아니고 일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잡아서 그거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요금이 싸면 그렇게 하겠냐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화물업계가 절실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택시요금보다도 편도 택시요금보다도 싸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번 댓글은요. 미터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분 같아요. 화물 미터기 안 된다. 운송 거리는 같아도 운송 형태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고로 경매 방식이 어떨까요? 그랬는데 지금이 최저가 입찰 경매 방식이잖아요. 이분은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최저가 입찰 경매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돌아온 게 얼마나 되냐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미터기를 달아야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분이 한 분 두 분 있으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미터기가 물론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계속 수정해서 이렇게 완성 단계를 높여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택시 미터기도 초창기에 도입해서 지금 몇십 년이 흘렀잖아요. 흘러서 보완돼서 지금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됐잖아요. 화물도 처음부터 100% 갖춰놓고 시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단계를 갖춘다면 시작하면서 보완, 보완, 보완해서 맞춰 나가는 거지 한 번에 100%짜리는 없는 거예요. 이번 댓글은 보니까요. 좀 화가 나셨나 봐요. 영상 볼 때마다 천불이 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미칠 지경이네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을 했으니까 링크만 눌러주시면 오만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액션이 좀 취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만 하지 말고 주변에 많이 퍼뜨려해 주시고 가족 친지할 거 없이 이건 서명수가 많아야 국회 동의도 되는 거예요. 화물발전 위하여 다 같이 동참합시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금은 동참할 때죠. 그렇죠. 동참해서 청원에 동의를 해 주셔야 빨리 이게 입법화될 수 있는 거니까 제3, 제4 부탁하는데 빨리 동참들 해 주세요. 이번 댓글은요. 하물없게 심각하네요. 일한 사람이 돈을 벌어야지 주선사가 돈을 버는 구조라니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지금 현실이 좀 이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이건 상생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주선사에서 쉽게 말해서 만 원짜리 오다를 가졌다면 저희가 5천 원 주선사에서 가져가고 5천 원 기사한테 주는데 그 5천 원에서도 또 수수료를 떼가니까 주선사는 살찌고 기사는 죽어당하는 거죠. 비현실적인 법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되니까 이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민청원 적극 동참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화물 기사님들이 무슨 큰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만큼만 벌게 해달라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워서야 또 어떻게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다 보다가 대표님이 나서셨는데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댓글은요. 10만 원에 수수료 4만 원 현실을 이랬는데 이 정도인 경우도 있나요? 그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잖아요. 저번에 톡에서도 봤잖아요. 25만 원 오다가 독자 측에 가니까 10만 원이 됐다. 그러면 15만 원이 중간에 날아가버린 거잖아요. 그건 일도 아닌 거죠. 더 심하니까 그걸 몰랐을 뿐이지 알면 가만히 계시겠냐고.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수수료가 좀 적정하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정당한 오다를 띄우고 정당한 수수료를 떼가면 기사분들 절대 흥분 안 해요. 그런데 정당한 금액을 자기네들이 다 칼질 내고 그걸 띄운 거에서 다시 또 수수료를 떼가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불 나는 겁니다. 이번 댓글은요. 적정 수준의 운송료가 아니면 그 짐을 싣지 마십시오. 그럼 운송료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이게 맞는데 이걸 다른 하물기사님들 탓할 수 없는 게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현실이죠. 현실.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단가가 안 맞으면 서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의 약순환은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는 일으킬 게 아니고 주선사 수수료를 인하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서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해서 요일이 딱 정해져 버리면 주선사에도 절대 장난 못 치죠. 택시처럼 미터기 딱 요금 나오면 손님도 인정하잖아요. 공인 봉인이 다 돼 있으니까요. 인정하고 딱 내고 그렇게 가면 될 거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터기 달면 미터기 안 꺾고 가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미터기를 안 누르고 가면 법지화시키면 돼요. 미터기 요금에는 더 이상 징수를 못하게 법지화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해보지도 않고 미리 지뢰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택시를 잘 보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요금 나오는 대로 다 청구하잖아요. 그거 다 수긍하잖아요. 화물차도 미터기 달면 당연히 미터기 요금 나온 대로 화주가 요금 내고 그렇게 될 겁니다. 당연히 나온 거고요. 도로비까지 지금은 다 청구가 돼요. 택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화물차도 장거리를 가게 되면 도로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 청구가 되니까 미터기 이상 좋은 게 없는 거죠. 이번 댓글은 또 청원 관련 그런 댓글 같아요. 이번 댓글은 뭐냐면요. 협회비 왜 내야 되나요? 화물협회 안내문 하나 보내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새로운 협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1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사무실 정해서 그곳으로 연결해서 일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랬는데 화물협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서서 하니까 국민청원 동의 빨리 빨리 좀 해주시고 인원이 딱 5만 명이라 하지 말고 최상 이상 해야 국회에서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 동참이 최고예요. 이렇게 해서 화물기사님들도 이제 움직일 수 있고 또는 행동하는 걸 보여주면 어떤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는 가만히 계시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5만 명 넘게 서명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화물협회나 국회나 이런 데서 보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번 댓글은요. 25% 기름값 빼고 톨비 빼고 용달의 중량짐, 부피짐 과적하고 100kg 달려 2, 3만 원 남는 현실입니다. 배고파서 밥이라도 사 먹는 날에는 하루 봉사하는 거네요. 이런 댓글 달았어요. 이게 지금 현실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 기사분님들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점심을 사든가 저녁을 사드시면 비용이 과다하니까 집에서 도시락 싸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이 비싼 맛있는 음식 먹을 줄 몰라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부담이 되니까 도시락이라도 싸가지고 그 경비를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런 만큼 돌아가는 세상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이런 만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걸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번 댓글은 이렇습니다. 10만 원짜리 일에 25%만 가져가도 좋겠습니다. 주선 오더 중 인수증 갈로 치고 세금 계산서 갈로 닫고 오더는 콜에 수수료가 얼마인지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얼마큼 가져간다는 걸 알아버리면 기자들이 노발되버려 하니까 그걸 숨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악법을 빨리 타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원 들어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게 빨리 이걸 없애는 방법이에요. 이런 불공정한 것들이 진짜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무럽기는 이걸 왜 자정작용을 안 했을까요? 누가 한 사람이 나서서 헐 문제가 아니고 개개인의 생존권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나설 수가 없는데 협회에서 이걸 나서서 협회 차원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협회가 뒤짐지고 있는데 이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개개인이 나서야 되니까 이번 시기에 뭔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뭔가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협회도 깜짝 놀르고 국회의원들도 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화물기사님들 아시면 이제 우리만 이렇게 청원하는 게 아니고 화물기사님들이 생각하는 거 많이 청원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못 오게 되면 저희한테 뭐가 뭐가 문제니까 이것 좀 청원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대신해 드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나 스스로부터 움직여야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물차 미터기 장착법하고 화물차 주선사 수수료 인하를 위한 청원 이 링크를 영상 하단에 두 개 달아놓겠습니다. 많이 좀 버텨려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